야곱에게는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지요. 야곱은 요셉에게만 산똥저고리를 입혀주었어요. 야곱에게는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중에 요셉과 사랑했지요. 야곱은 요셉에게 많은 색도 저구리를 입혀주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지도하고 미워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우리가 밀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의 밀단이 내 밀단에게 절을 했어. 이 말을 듣고 요셉의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됐어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의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어느 날 요셉은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우리가 밀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의 밀단이 내 밀단에게 절을 했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요셉의 형들은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와 형들이 꾸짖었어요. 지금 네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해가 달니까 열한 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형는 그를 꾸짖었어요. 지금 내가 우리를 다스릴 거라고 말하는 것이냐? 언제까지 달려가죠?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그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그들을 보러 오는 것을 보았어요. 형들은 그들을 죽이고 요셉의 꿈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요셉이 요셉의 형들은 그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그러고 보러 오는 것을 보았어요. 형들은 그들을 죽이고 요셉의 꿈을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루우벤이 말했어요. 형제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아. 방해하지 마. 여기 비어있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리자. 형제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요셉의 색동옷을 찍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이거 볼게요. 루우벤이 말했어요. 형제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아.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여기 비어있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리자. 형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요셉의 꿈을 끝내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얼마 후 이집트를 향해 가는 이스마일 상인들이 요셉에 빠진 웅덩이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유다가 재활했어요. 이스마일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형제들은 은화 20개의 요셉을 팔았어요. 돈 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얼마 후 이집트는 한 해 가는 이스마일 상인들의 요셉을 빠진 웅덩이 곁이 되었어요. 유다가 재활했어요. 이스마일 상인들의 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형제들과 20개의 요예로 팔았어요. 읽어볼게요. 요셉의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나요? 아니요. 아 구덩이에 던져.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염소피에 담근 뒤에 야곱에게 보여줬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 야곱이 크게 흐느껴 울었어요. 한편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지요. 오케이. 니스یک. 안돼. 제일 아들이 gim 어떻지요? 매우... 저희 아들이 쏙 맞았는데 항양! isch이, 이것 줄게요. 중국인 당신에게 요셉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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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줄게요 응대리는 요셉의 여기서 비에 담긴 뒤에 여기를 보내주셨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 야곱이 크게 흘리만 우리가 한편 요셉은 이집트에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시지요 이스라엘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경우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축복하셨고 요셉은 보디발의 온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상인들은 이집트예요 요셉을 바르고 경우대장은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은 보디발의 온 집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와 함께 하셨어요 맞았어요 오늘은 활동해야죠 시작해요 1번이 1번 2번 아니죠 순서 요거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쩜 넣고 이집트를 팔았죠 그 다음에 연속필을 했죠 요셉의 옷을 그 다음에 꿈꾸는 자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안녕